자 이번에는 노래가라 왔소 나의 왔소를 배워봤으니까 또 그 노래의 장단을 배워볼게요. 장구장단 이거는 38855, 58855, 5855 이렇게 나가요. 장단은 3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덩따 덩따 쿵따 쿵, 덩따 쿵따 쿵, 덩따 쿵쿵따 쿵 이렇게 나가요. 근데 5박,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5박으로 되잖아요. 그러면 덩따 쿵쿵이 하나 더 들어가요. 덩따 쿵따 쿵, 덩따 쿵따 쿵, 쿵따 쿵쿵따 쿵. 종장도 8박이 하나 빠지니까 덩따 쿵, 덩따 쿵따 쿵, 덩따 쿵쿵따 쿵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그거를 노래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. 왔소 여기 3박이니까 왔소 이렇게 덩따 시작. 덩따, 덩따, 덩따 쿵따 쿵따 쿵 시작. 덩따 쿵따 쿵, 덩따 쿵따 쿵, 시작. 동따쿵따쿵 동따쿵쿵따쿵 동따쿵쿵따쿵 그러면 왔소 왔소 3박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여기까지 8박시 동따쿵따쿵 시작 나 여기 왔소 그렇죠 나 여기 왔소 시작 나 여기 왔소 천리타향해 시작 천리타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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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왔소 나 여기 왔소 소망 더 쿵따쿵 이렇게 얘기 때문에 나 여기 왔소 시작 나 여기 왔소 그렇지 그렇지 바람에 여기 동따쿵 시작 바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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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왔소 날 여 를 왔나 날 여 를 왔나 천리타향해 나 날 여 를 왔나 천리타향해 오 날 여 를 왔나 동따쿵따쿵 여왔나 동따쿵쿵따쿵 쿵따쿵쿵따쿵 그렇죠 동따쿵 시작 동따쿵 아마도 아마도 동따쿵따쿵 동따쿵따쿵 나 여기 온 것은 동따쿵쿵따쿵 동따쿵쿵따쿵 왔소 나 여기 왔소 시작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타 향해 다 여기 왔소 시작 천리타 향해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바람에 날 여왔나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시작 아마도 나 여기 온 나 여기 온 것은 나 여기 왔소 시작 바람에 바람에 사여왔나 사여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나 여기 온 것은 빈 보려고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중장 이어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시작 다 여기 온 것은 가람에 다 여왔나 영원, 가선 하여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님 보려고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장단 왔소 나 여기 왔소 38855로 시작하는 장단 배워봤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